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4대 4역 이렇게 얘기만 툭 쳐 예배 성경공부 다시 시작! 예배 성경공부 주감목회 프로그램 4대 4역을 가지고 할 거예요 사실 여기에 새로운 건 없어요 그죠? 새로운 건 없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사역을 4개로 나누어서요 각 사역의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될지 오늘 우리가 이걸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대 4역 안에서요 교사들이 하는 직접적인 사역은 성경공부랑 주감목회에요 우리 전체교육 지난번에 1월에 전체교육 했잖아요 1월 15일에 그때 성경공부 영역은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은 자세히 안 다룰 거예요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교사의 무기는 성경공부입니다 이 얘기했어요 온전히 교사가 내게 맡겨주신 그 소그룹 안에서 반목회를 아이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은 교사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성경공부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교육자가 끼어들지 않잖아요 교사가 하잖아요 직접적인 사역이요 또 하나는 주감목회 주중의 아이들에게 하는 이 주감목회는 이 두 가지는 직접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면 교육자랑 같이 연합해서 하는 사역은 이 중에 뭘까요? 연합사역 나머지 두 개겠죠 그렇죠? 예배랑 프로그램 이 두 가지는 목회자와 교사의 연합사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양육과 돌봄 이 두 기둥이 바로 주감목회와 프로그램입니다 성경공부가 양육의 부분을 담당을 한다면 주감목회가 돌봄의 영역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을 완성하는 것이 예배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전인격적인 신앙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프로그램입니다 이 네 가지가 잘 어우러져야 우리가 제대로 부서 안에서 교육목회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목표 개인이 성숙하고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공동체의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이 사역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배를 볼 건데요 예배는 누가 기획하고 실행하죠? 누가 기획하죠? 교육 담당? 목회자가 예배의 부분은 기획하고 실행의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그럼 예배에서 교사는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요? 예배 안에서 교육자는 제일 중요한 이 설교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교사는 뭘 해야 되냐면 그거 빼고 다 그거 빼고 다 하시면 돼요 예배 준비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배에서 목회자의 역할이 설교라면 교사는 전반적인 준비를 담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배에 있어서 꼭 선생님들에게 여러분들에게도 스스로에게 도전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적극적인 참여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할 때도 잘 이렇게 부끄럽고 쑥스럽고 해서 잘 참여가 안 되잖아요 예배 안에서도 아이들도 그런 마음일 거예요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쑥스럽고 부담스럽고 다석이 어렵고 이럴 수 있거든요 교사가 먼저 거기서 참여자가 돼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에게 도전이 되고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예배 안에서 BCM 교육 목회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아이들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아이들은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정말 이 아이들이 가장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 가장 좋아하는 시간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삶 안에 이 중심, 이 삶의 중심을 가지고 그 주변에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학교도 있고 친구도 있고 가정도 있고 놀이도 있고 연예인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삶의 핵심이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요 가장 기다려지는 것이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배 자, 이거요 정말 내가 일주일 중에 예배하는 시간이 난 너무 기다려져 이런 얘기들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애, 우리 내가 맡고 있는 학생 한 명이 와서 저는요 오늘 예배 시간 너무 기다려졌어요 진짜 오고 싶었어요 이 얘기하면 선생님도 어떨 것 같으세요? 난 눈물 흘릴지도 몰라요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주변에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다 삶의 중심이 되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예배가 되도록 가르치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되니까 보여줘야 돼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예배자의 모습은 이런 거야 그리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예배를 경험하면서 이로 인해서 예배를 가르쳐야만 아이들이 성도의 삶을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볼게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 모습과 옳은 모습과 옳지 않은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에 보면요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노예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노예로 살면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바로였지 하나님은 아니어서 예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삼으셨죠 거룩한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다 그리고 그들에게 참 예배자의 사명을 부어주셨어요 거룩한 백성 너희는 구별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야 이걸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다리 역할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너희에게 주셨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요 또 참 예배자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특히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제자들을 불러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서 구별되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모습이야 특별히 산상순에서도 다양한 교훈의 말씀을 주셨죠 여기에서 아주 우리가 재밌는 처음 듣는 그런 단어가 나올 텐데요 파손과 회귀의 순환적 패턴이라는 것이 나와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말로 따라 해볼게요 시작! 파손과 회귀의 순환적 패턴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누가 보금 10장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힘과 권능을 주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손하세요 그리고 다시 파손 받은 곳으로 돌아와서 형제 자매들과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구하는 예배를 드려요 또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한 후에 또 다시 성령 받은 곳 파손 받은 곳으로 돌아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을 해서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참 예배자의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는 모든 일의 핵심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부응하여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출발점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보시면 됩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 교재에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117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형광펜 장착하시고 제가 읽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줄치시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결국 예배는 여기부터 볼게요 결국 예배는 하나님의 우리 삶으로의 임재 앞에 서서 그분과의 관계에 비추어 우리의 합당한 변화와 성장 회복과 부응을 동모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회복하고 갱신하며 성장하고 부응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삶이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며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다시 정조준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기까지 119페이지 첫 번째 문단이 되겠죠 BCM 교육목회는 찾으셨어요? BCM 교육목회는 예배 행위 자체 그 순서와 각 순서에서 예배 참여자들이 어떤 자세를 견제해야 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역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모든 자세와 방식을 배움으로 우리 다음 세대는 진실로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 고백의 내용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 안에서 참여함으로 그 고백의 내용을 이 아이들이 배우고 얻게 되는 거예요 밑으로 세 줄 내려가면 예배의 자세와 방법이 잘 전수될 때 예배의 내용 역시 전수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예배 파트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잖아요 예배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해 예배의 자세와 방법에 대해서 전수할 때 그 예배의 내용도 아이들에게 전수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되는 것 잘 알고 잘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쭉 넘어가세요 122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이야기했던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에 대해서 나와요 밑에서 위로 여섯 줄 올라가면 첫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밑줄 23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보이시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것은 바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서 마지막으로 124페이지에 세 번째는 신해산 앞 광야에 집결하여 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모습에서 성경이 말하는 참 예배자의 사명어린 온전한 모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요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 밑에서 위로 다섯 줄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 거룩한 이스라엘 세상의 순서로 자리가 배치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들의 위치는 어디냐면 그 가운데에 너희들이 위치해야 해 너희들의 위치가 여기야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주의깊게 볼 것은 그들의 위치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은 한 줄 밑으로 내려가면 끝에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 둘 사이에 서서 참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126페이지 세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부터 줄 짓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과 같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급별된 삶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의 모습으로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줄 밑으로 내려가면 그것이 파송과 회귀의 순환적 패턴입니다 라고 나오죠 여기까지 줄 치시고요 한 장 넘기시면 129페이지에 정리를 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 밑에 보시면 성경이 말하는 예배 예배자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산 갈릴리의 제자들이 둘씩 짝을 이루어 파송받은 곳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하여 세상으로 나아갔던 초대교회 출발지는 모두 동일한 장소였어요 그곳은 시대적으로 공간적으로 전혀 다른 장소였지만 모두 하나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습니다 예배하는 자리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여덟 줄 내려가시면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이 여기 찾으셨어요? 가운데쯤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곳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얻은 복음사역의 결실들을 가지고 다시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여기까지 줄칠게요 이 개념이 중요해요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파송과 회귀의 순환적인 패턴 이게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깜짝 놀랐죠? 몰랐죠? 이 패턴으로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환영, 교제, 회복, 부흥, 파송 또 환영, 교제, 회복, 부흥, 파송 또 환영, 이렇게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이 순환적인 패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환영이에요 환영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 앞에서 목자의 마음으로 환영하기 여러분 주일 아침에 여러분 부서의 분위기가 어떠세요? 본인 부서 분위기 한번 떠올려 볼까요? 간 지 얼마 안 된 우리 예림 선생님이나 지모 선생님도 우리 부서 분위기가 아침에 어땠지? 떠올려 보세요 어떠십니까? 부서 부장님 유치부는 어때요? 궁금해 아 장난 아니에요? 아 장난 아니래? 아 최고래 점검 갈게요 아 그건 장난 아니래 자 우리 초등부 우리 선혜 선생님 초등부는 분위기 어때요? 주일 아침에 아 저기도 장난 아니에요? 아닌데? 지금 선생님 어때요? 분위기가 주일 아침에 분위기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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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점검 들어가요 자 제일 중등부 지모 선생님 몇 주 됐어요? 3주 됐어요 3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네요 중등부는 주일 아침 분위기 어떻습니까? 따뜻해요 따뜻해요 점검 따뜻해요 히터가 잘 그래요 대체로 우리 교회의 부서 분위기들이 아침에 되게 좋네요 좋은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격하게 이렇게 그래요 주일 아침에 혹시 일찍 오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 중에 혼자서 외롭게 앉아있는 아이들은 혹시 없습니까? 부서마다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 주일 아침에 분위기가 중요해요 예배 전에 자 이 환영인데요 깜짝 놀랐죠? 저분이 이제 장노님 되신 오늘 여러분 드신 음료와 쿠키는 우리 장노님께서 김근영 고등부 부장이신 김근영 장노님께서 쏘셨습니다 나중에 감사하다고 한 번씩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잘 먹었습니다 하고 그분이 여기 지금 계시는 펭귄 옷을 입고 본인은 지금 들으시다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 BCM 교육목회 시작하면서 환영이 중요하다는 걸 배우고 이런 걸 했었어요 펭귄 옷도 입고 캥거로 옷도 입고 별의별 옷을 다 입으면서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이제 저희 부서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토끼 이런 것도 쓰고 해서 문 앞에서 아이들을 환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자 이 아이들을 어떤 마음으로 환영을 해야 되냐면 지금 파송과 회귀의 순환 패턴이라고 했죠 파송된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여러분 세상 살기 얼마 힘들어요 그죠 얼마 힘든데 유치부 애들도 힘들어요 태양아부 애들도 힘들어요 아직 말로 안 해서 그렇지 중고등부 애들 얼마 힘든데요 그렇게 힘들게 학업과 관계에 치여서 살다가 그 상처받고 찢긴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환영해야 돼요 고생했다고 세상에서 힘들었지 일주일 동안 사느라고 그런 마음으로 환영하는 거 마치 탕자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저 멀리서 오는 거 보고 막 달려가서 이렇게 안고 입을 맞춰줬던 것처럼 우리가 이 아이들을 환영하는 우리의 마음은 탕자 아버지처럼 그 아이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저희가 이 문앞으로 가가지고 저 멀리서 오는 애 보고 탕자 아버지 마음으로 하면서 저는 문앞에서 막 뛰어가가지고 안아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서로 좀 조심해야 되니까 악수 한번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은 어때야 되냐면 탕자 아버지처럼 이 아이들을 환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고생했어 오늘하고 한 주간 사느라고 고생했어 하면서 이 아이들을 맞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영 지금 이제 이제는 이 시대에 맞는 환영 방법을 생각해내는 게 지금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해요 옛날처럼 막 저희 프리욕 이런 거 했잖아요 지금 프리욕 했다가 난리 날 거예요 이거 들고 서 있었다가 지금 무슨 세상인데 이럴 거예요 그러면 지금에 맞는 환영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를 모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그런 마음으로 환영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이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예배 전에 성전 앞에서는 환영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아 나 여기 오니까 환영 받아 이걸 느끼게 하는 게 이 환영의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예배 전에는 교제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 전 일주일의 삶을 들으며 영적으로 두터지기 교제의 영역입니다 예배는요 환영과 인사로부터 시작을 돼요 아까 질문했었죠 환영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하는 아이는 없는지 그런 아이가 없어야 돼요 모든 아이들이 여기 왔을 때 환영받고 격려받는 그런 분위기여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격려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까 그림 봤던 것처럼 자세히 봐야 돼요 이 아이가 표정 애들이 뭔가 힘들잖아요 아침에 딱 봤을 때 표정이 달라요 힘들어하는 표정이 있어요 아니면 얘가 텐션이 되게 높아 너 뭐 좋은 일 있었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자세하게 그 아이의 표정도 봐주고 어떻게 일주일 동안 보냈는지도 물어봐주고 이게 우리가 교제 아침에 왔을 때 그 아이들을 환영하고 그 다음 교제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저희 고등부에 제가 고등부 사진이 많아요 죄송해요 사진이 굉장히 많아서 고등부 아이 중에 1학년 작년에 1학년이었던 아이가 있어요 얘가 맨날 일찍 오는 거예요 늦은 적이 없어요 심지어 되게 일찍 와요 한 10분만 일찍 와도 되는데 20분 일찍 오고 30분 일찍 오고 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근데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부담감을 느끼고 가서 계속 인사해주고 얘기해주고 근데 얘가 과묵해 심지어 일찍 왔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해 물어보면 단답식으로 보통 고1이니까 대답을 하거든요 물어봐도 크게 반응하거나 이야기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맨날 일찍 와서 앉아있어 그래서 저는 가서 너 일주일 동안 뭐 했어? 너 취미가 뭐야? 얘 운동을 했대요 나 운동하고 싶은데 야 나 운동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되니? 막 상담도 고민사제 고민상담도 하고 하겠어요 나도 바쁘잖아요 딴 거 해 그럼 그 다음에 또 시간 있는 남아있는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야 어서와 잘 지냈어? 하면서 또 인사해 그리고 또 이 선생님 가면 또 단선생님이 와가지고 또 막 이 아이를 격려해주고 쉴 틈 없이 계속해서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진짜 과묵했거든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와 얘는 성실한데 진짜 말 없다 했는데 지금 고2가 됐잖아요 저희 고2 회장이에요 깜짝 놀랐죠? 우리 고등학생 고1 때 그랬도록 기억나요? 고2 회장이에요 지금 저한테 장난 쳐요 저한테 굉장히 얼마나 장난을 치는데요 말도 많이 하고요 장난도 많이 치고요 그렇게 아이에게 1년 동안 계속해서 왔을 때 격려하는 환영받는 이 느낌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노력했어요 1년 뒤에 열리잖아요 그죠? 이 아이가 자 그런 것처럼 이 교재 시간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코로나로 교재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어떻게 아이들이랑 좀 더 교재할까 어떤 질문을 할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 회복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 시작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회복하기 이 부분 시작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찬양하시죠? 찬양하시죠? 각 부서에서 우리 이제 예지 선생님 올해부터 찬양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참 쉽지 않아요 애들이 찬양을 잘 안 따라 불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의 시간은 너무 중요한 이유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광야의 고단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에 힘과 용기를 얻어서 그들이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회복하는 시간 그 일주일 동안의 그 고단함을 가지고 앉아있는 이 아이들이 찬양하는 가운데에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찬양의 시간이에요 자 여기서 교사는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이 시간에 제일 큰 소리로 찬양하시면 돼요 여기서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아이들을 찬양하게 만들고 아이들이 뭔가를 하게 만드는 방법은 선생님들이 하시면 돼요 야 찬양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제일 열심히 찬양하세요 저도 앞에서 이제 같이 아이들이랑 옆에서 제일 열심히 찬양하거든요 다음 설교해야 되는데 제일 큰 소리로 찬양해요 야 찬양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걸 아이들이 느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일 혼자 열심히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박수 제일 열심히 치고 그렇게 해요 증인 있죠? 그렇게 하죠? 거짓말 못해요 진짜 열심히 찬양하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뭐 하셔야 되냐면 찬양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막 무기력하게 앉아있고 선생님들도 이제 힘드니까 막 졸리니까 무기력하게 앉아있고 힘없이 앉아있고 휴대폰 보고 공과 준비하고 절대 안 돼요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시고요 거기에서 찬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가 찬양하면서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직도 안 온 애들 위해서 중보하셔야 돼요 빨리 와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 빨리 발걸음을 인도해주세요 하고 그 자리에서 찬양하며 중보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혼자 있는 참여자가 되지 않도록 아이들 옆에서 같이 찬양해주시고 저도 꼭 그러거든요 혼자 있는 애 있으면 그 옆자리 가서 앉아요 같이 찬양하려고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스스로 참여자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배 부흥 예배 절정입니다 시작 예배 절정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부흥하기 말씀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최근에 유년부랑 초등부 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사진을 좀 찍어봤습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참 열심히 잘 듣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 교사들 뭐 해야 될까요? 뭐 하실 거예요? 가장 큰 소리로 아멘 하시는 거예요 교사들도 거기 앉아서 이렇게 그냥 앉아있어요 우리 근데 거기서 선생님들 제일 큰 소리로 반응하시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 예배 때 반응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애들이 배워요 제가 작년에 중등부 예배 들어가서 말씀 전하고 했는데 중등부 선생님들한테 너무 고마웠던 게 뭐냐면 반응을요 진짜 크게 하세요 우리 저기 심용식 부장님 울림통이 굉장히 크신 성령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소곤소곤 말씀하셔도 굉장히 큰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목소리로 뒤에서 제일 큰 소리로 항상 주기도 문 사도 신경 해주시고 아멘 해주시고 찬양 제일 큰 소리로요 제가 말씀 전할 때 애들은 중등부 애들은 주로 태도가 이렇게 있어요 물론 다 듣고 있어요 근데 말 안 해요 근데 교사들이 그때 교사들이 다 웃긴 얘기하잖아요 별로 안 웃긴데 계속 웃어요 웃어주는 거죠 얼마 고마워요 얼마 고마운데요 막 큰 소리로 같이 웃긴 이야기 한번 웃어주시고 또 따라 합시다 하면 제일 큰 소리로 따라 해주시고 아멘도 제일 큰 소리로 해주시고 무슨 여기는 방청객 앉아있는 것처럼 진짜예요 중등부 선생님들이 그렇게 반응해 주셨어요 저 그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자 선생님들 말씀 시간에 뭐 하셔야 돼요 제일 큰 소리로 반응해 주셔야 돼요 아멘 해주시고 애들 아멘 안 하지 않아요? 아멘 진짜 안 해요 선생님들도 잘 안 하시잖아요 이제 하셔야 돼요 아멘 말씀에 그 말씀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나 말씀 듣고 있어 얘들아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는 거야 하고 아멘으로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자 순종하는 마음으로도 성령을 구하면서 말씀에 여러분이 먼저 귀를 기울이시고요 아이들도 은혜 받는 시간이지만 선생님들도 동일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유치부 선생님 유치부 예배 안에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초등부 선생님 태형화부 선생님 그 예배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에서 동일한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 시간 제일 중요한 거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거 저도 우리 애들한테 성경책 가지고 다니라고 매주 얘기해요 근데 잘 안 갖고 다녀요 선생님들은 가지고 다니나 선생님들 가지고 다니세요 내성경책 내성경책 펴서 보는 거 보여주시고요 제일 먼저 가지고 다니세요 암송할 구절 있으면 체크하세요 애들한테만 암송하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 먼저 암송하시고 그 암송 구절 체크해서 가지고 다니시고 설교도 메모하시고 이게 우리의 예배예요 예배 안에서 교사예요 그럼 이거예요 뒤에서 방관자로 팔짱 끼고 서서 보는 거 아니에요 참여자가 되시는 게 예배입니다 자 예배 끝 읽어볼게요 파송입니다 시작 예배 끝 목자의 마음으로 파송하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고 부응한 이 아이들을 이제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말씀 가지고 살지 않으면 조금만 방심해도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확 들어와요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듯 정말 지금은 더 그래요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요 너무나 좋지 않은 거짓된 메시지들에 우리 아이들 다 노출되어 있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살아요 이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을 그런 세상으로 지금 보내야 돼요 어떤 마음이어야겠어요 얘들아 진짜 마음 잘 지켜라 오늘 들은 말씀 잘 마음에 새겨서 진짜 너희들 잘 지켜야 돼 이런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의 나눔 부서마다 하실 텐데 저는 파송의 나눔 할 때요 아이들 거기 앉아있는 아이들 눈을 보면서 파송해요 진짜 이 마음으로 한 명 한 명 보면서 파송합니다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할 때 이 아이들을 싹 다 봐요 선생님들 목회에서 한다면 선생님들도 파송하시죠 그때 선생님들도 이걸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보면서 파송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선생님들이 파송하는 파트잖아요 아이들이 마지막에 아멘 하고 응답하잖아요 선생님들도 파송하실 때 얘들아 이런 세상에 가서 승리해야 돼 힘 내야 돼 선생님 기도할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파송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아이들을 파송해야 돼요 사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이리 가운데 너희들 보내는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파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내면서 한 주간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한 명 한 명 잘 가 하면서 또 신방을 약속할 수도 있고 그렇게 아이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밑줄 우리 교재 다시 빌게요 밑줄 글게요 131페이지 BCM 예배 순환적 기본 구조 있죠 위에서 아래로 다섯 줄 내려가면 BCM 예배는 이미 성경의 이야기들을 살핀 내용처럼 크게 환영 교재 회복 부흥 파송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밑줄 자 이게 이제 회귀 순환 구조예요 환영해서 파송까지 갔어요 다시 환영해서 파송까지 계속해서 순환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송하고 끝이 아니에요 또 한영 또 파송 주의를 주의를 중심으로 이 모든 구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서 136페이지 136페이지 아 죄송해요 132페이지 볼게요 132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 주일 아침의 교회 분위기는 오직 하나 환영의 분위기여야 합니다 밑줄 한 장 넘기시면 134페이지 밑에서 위로 세 줄 올라가면 교회의 주일 아침은 환영이 풍성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두 줄 내려가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은 환영이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밑줄 한 장 넘기시면 136페이지 첫 번째 문단 오늘 우리 교회 보이시죠 아 거기 오늘 우리 교회에 거기도 줄칠게요 오늘 우리 교회의 교제가 사라진 이유는 여럿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가운데 교제가 사라진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 십자가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사라진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하나로 묻고 서로 사랑 가운데 교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고 역시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밑줄 137페이지 종보하며 회복하기 세 번째 줄 끝에 찬양은 단순한 노래 이상의 의미로서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애국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제자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시며 지금도 세상의 고난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밑으로 세 줄 내려가면 그 찬양이 일어나는 곳과 그 찬양을 드리는 예배자에게도 주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회복입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밑에서 위로 여섯 줄 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곧 우리 스스로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회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배자들은 함께 예배하는 이들을 중보합니다 두 줄 밑으로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중보는 예배자 간의 든든한 결속뿐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온전한 영적교제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여기까지 밑줄 139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찬양과 중보는 결국 예배자의 회복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까지 밑줄 14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142페이지 첫 번째 문단에 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부터 밑줄 짓게요 참된 예배 참된 말씀의 선포를 위해 교사는 스스로 먼저 말씀에 귀기울여 합니다 밑줄 두 줄 한 줄 내려가시면 끝에 교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게 될 때 옆에 함께 선 학생들 역시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밑에서 위로 네 줄 올라가면 교사는 오히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동반하는 협력자 이어야 합니다 143페이지 가운데 두 번째 문단이에요 교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세상에 파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살도록 제자로서의 경건하고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제안합니다 제안해야 합니다 한 장 넘기시면 첫 번째 문단이 예배를 마친 목자된 교사는 따라서 학생 한 명 한 명 모두를 기도로 보냅니다 기도로 그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고 인제하신 성령님께서 이들과 일주일의 삶 속에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양대로 온전히 보호하시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 145페이지 맨 위에 파송은 주일 예배의 짧은 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믿음의 사역으로 나가는 출정식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두 주 밑으로 내려가면 이 출정식은 교사의 따스한 마음 믿음의 기도 간절한 소원을 통하여 진행됩니다 제일 중요한 짧지만 제일 중요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요 예배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예배의 참여자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 여기서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삶의 중심에 예배를 세우도록 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설정